지금 이것이 지금 레코딩 되고 있는가? 네 해보자잉 강상 둥둥 떠난 배 풍을 실러 가는 벤지 심리장강평파상의 왕래 허던 거리빈 오상 연월 속에 범상 공돋은 배 이 배 저 배 다 버리고 한 송정 들어가 길고 긴 술을 베어 조그만하게 배 못하고 술과 간주 반이 싫어 술렁 배 띄워라 강릉 경포대로 구경가세 퇴인난 퇴인난은 죽듯이 나니 퇴기긴 나니요 출무굿망 출무굿망은 골상 오도무 상상이라 잘해 덩무 쳐다들 실어가라 우리 기기 고향을 어서가세 그날을 다 보내고 오오리라 타느 그날은 저건 중지 하저거리 오길지 길지 장회로다 창창허흐헌 숲속 백설이 찾았어라 때때마다 성현이여 사냥자체 다가는구나 광풍재원 너른 천지연비고약을 허단말과 백구야 나득을 마라 또 차북으로 내 안간다 성살이 버렸음에 너조차 해왔노라 강상에 닦고 구멍이 속에 두고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베고 두었으니 대자금부 쌀짐살비고 막하마가 안오면 넘넘 흐르끄나 거 흐드롱거 그리고 놀아 오세 그렇게 해갖고 자꾸 들어 완벽한 건 아니야 나도 그러나 그걸 자꾸 들으면 도움 되지 응 고맙습니다 하지만 괴롭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